안녕하세요. 연으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Thummer Ride. B는 발음이 안되는거 아실거구요. Thummer Ride. 엄지죠. 엄지를 들어서 할 수 있는게 뭐에요? 차 세우는거죠. 차 세워서 타고 가려고. 엄지를 세우는거죠. 타고 가려고. Rule of thumb은 엄지손가락 규칙이에요. 설이 두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엄지를 찔러봐가지고 깊이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렇게 뭐 축정수단이 되기도 했구요. 또는 뭐 다른 의미로도 있어요. 아무튼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n the summer of 1970, 1971년 여름에, A young hippie couple stood on the outskirts of Taos, New Mexico. New Mexico 주의 Taos 교회에 서있었다. Attempting to ride. 그리고 east은 붙은거죠. 동쪽으로 가는 차를 타는 것. Ride, lift 마찬가지죠. 암튼 여기 뭘 들어가냐. 또 연어를 물어보는거죠. Monoride. 뭐 이건 답을 주고 얘기하는거니까 Somoride 겠지만. Somoride. They are, 그들은 part of a much larger wave. 무리들. 몰려드는 무리들. Counter cultural hitchhikers. 반문화적인 hitchhikers의 더 큰 무리에 속했다. One force of whom. 이 hitchhikers 중에서 one force of whom. 그 중에 4분의 1은 were now women. Now women. 그때 여자였는데 Exploring the country. Be a, Be a air milk. 그러죠. Be a thump니까. 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hitchhiking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거에요. 엄지 통해서니까. 엄지 통해서 나라를 여행하려고 하는, 하고 있었다. In Northern Mexico, Northern Mexico, Northern New Mexico 주에서는 Influx of these outside. 이러한 외부인사들을, 외부인들의 유입을, 유입이 had sparked the banglish. 어떤 반동, 반발을 일으켰다. 로컬 지역사람들, 주민들은 argued that they were undermining the moral character. 그들의 도덕적인 특성을. Of the community. 그 공동체의, 그 마을의 도덕적인 성격을 해친다고. 특히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에게. By bringing drugs into the area. 그 지역의, 그 지역의 마약을 들여오므로써. 그리고 skinny. 피부 껍질 껍질만으로, 껍질만으로 dipping. 다이빙하는, 나체 수영하는 것. And maintaining assuming the directionless existence. Existence는 life라는 뜻이죠. 존재니까 life에요. 방향이 없는, 아무런 방향이 없는 삶을 유지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한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에는 본문에 있는 한 단어를 넣으시오 그랬죠. 문제를 쉽게 만들려고 한 거기도 하겠지만, 여기 be a sum이 있잖아요. 이 sum을 여기다가 to summarize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2번으로 내려가면, Richard stepped up the shoulder. 갓길이죠. shoulder. 길가죠. 길가. shoulder 어깨니까. 길가 위에서 걸어 내렸고. and put one foot. 한 발을 in the traffic ramp. 차선에 넣었다. cocked his. in a way. your death는 위치로 써도 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주격 관계사에요. 시사하는, need. 필요하다. 하지만, 절망적으로는 아니다. 뭐 없이 그러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식으로, 그의 엄지를 치켜들었다. sum이 되겠죠. the sum은 bright. bright는 headlight. headlight가 on. 켜졌다. it slowed. 속도를 늦췄다. it stopped altogether. 완전히 15비트 안 돼서. short of 안 되는 거죠. Richard가 서 있던 곳에, 15비트가 안 되는 곳에 서 있었다. 그런 거예요. 2번이 있고, 이제 3번이 이어지는데, B와 C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B와 C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이 뭐냐. C를 읽어봐야죠. The job as assumption. 가정은, was that anyone arrested for a mocking. 강도질이에요. 강도질으로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 probably committed somewhere. somewhere는, between A and B의 어디쯤인가요? 20에서 50건의 다른 범죄들. Never came to the attention of the police. 경찰에 관심도 못 받았던 그런 다른 범죄를 어디선가는 이전에 아마도 행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해다가 이제 다른 범죄를 하다가 다중에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것. So, by her rule of, 그녀의 엄지규칙, 대충규칙, 일반칙으로 보면, her 106 juveniles, 청소년 범죄자들은, 불량 청소년, were responsible for, 책임을 지다, 차지하다 그런 거죠. As many as 5,000 crimes. 대략 5,000건의 범죄. 그 전해에 5,000건의 범죄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B, A, C의 공통으로 들어갈게, rule of thumb인거에요. 쭉 내려갑니다. 답이 thumb이고, 여기서도 thumb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는 thumb이, 본문에 be of thumb이 있어서 그런가. 편승하여 그랬을 때, 수단 방법일 때 관사 안 쓰죠. 그래서 by thumb을 쓰는 거, 편승하여. 같은 뜻이에요. be of thumb이나. 아이고. skinny 이거 오타가 나왔네. skinny가 되어야되요. 아이고 오타. 음, 오타입니다. skinny. y로, skinny. 나체 수영, 벌거벗고, 수영하기. bright는 전조등 헤드라이트이고, desperation은 절망, 자포작인데, despair, 절망의 상태죠. 이게 dispair 아래에서 온 건데, d는 down인거구요. down from 이런거, down이나. spell 아래는 희망하다에요. spell 아래. 여러분이, 이 발음이 비슷한데, spell 아래는 숨쉬는 거에요. 근데, 영어에는 그런거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이 있는 한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리고 희망하고, 숨쉬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 spirit이라 그러죠. spirit, 숨쉬는 거. 여기 spell 아래에서 온 단어예요. spell 아래, spell 아래 비슷해요. 희망이나 숨쉬는 거나. 아, 희망이 바닥인 거에요. desperation 그러면, 희망이, spell 아래, 희망을, 희망이 바닥에 취한 거죠. 자포자기 할 정도로. marking, 노상 강도 행위를 말하는 거구요. 오늘 배울 핵심의 내용은, 히트하이킹 하다. 우리말로 그렇게 뭐,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my car broke down on highway. 고속도로에서 고장나서, I did summer ride. 엄지들어 타고 시내로 돌아왔다. 그런 거죠. two or three cars. 두 세대의 차가 나를 통과해 가버렸고, I tried to thumb a lift. 손들어서 얻어 타려고 했지만, they didn't stop. 멈추지를 않았어. I spent the summer thumbing rides along the west coast. 서해안을, 엄지 히트하이킹으로, 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이런 거죠. I thumb the lift in town. 엄지 척 해서, 엄지 척은 우리가 찬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 엄지 척은 보통 thumbs up이죠. thumbs up. sometimes dangerous. hit a ride.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히치. 또는 lift a ride를 쓰기도 해요. thumb 대신에 lift를 사용하기도 하고, ride 대신에 lift를 사용하게 돼요. Not everyone can bum a ride. 그래도 제가 버머라이드에서 제일 먼저 배운 거는, 무슨 영화의 책인가. 뭐 영화 회화를 조금 볼 때. 버머 시가렛 그러면, mind if I 버머 시가렛 이렇게 점잖게 묻지는 않고요. 에이 요 맨. 버머 시가렛? 이렇게 담배. 담배 좀 얻어 앵벌이 하는 거예요. 담배 좀 빌리자. 이런 거죠. 담배 하나 주면 이것들이 그 다음에 또 뭘 달라고 그럴 지 몰라요. 개 무시하면 돼요. 못 알아들은 척하고. 이상 팍 쓰고 있으면 돼요. 아 저 새끼 뭐. 하긴 뭐 저한테는 시비도 누가 걸지도 않아요. 자 우주한 앵벌이죠. 앵벌이 돈벌인데, 어린 애가 하는 거 앵벌이. 어린 애 애 애 애 애가 앵벌이죠. 예. 예. 칵 원썸인데, 칵이 뭐 수탉이잖아요. 칵이 엄지를 고치셔야 되는데, 수탉의 벼 모양으로 이렇게 딱 세운 거를 얘기하게 돼요. 네. 두 손가락을 나에게 가리키고, 두 손가락, 두 손가락, 엄지 말고 첫째 두째 손가락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엄지를 딱 위로 올리는 거죠. 방아쇠에 탁 공이치기 하는 것처럼 추켜세운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예. 칵 아썸, 칵 원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뭐,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에 대한 묘사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싸모 부름은 대략의 법칙, 경험칙,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도 되는데, 이게 옛날에 엄지로 측정하던 여러 가지 뭐, 제 손가락으로 찔러 봐가지고, 뭐, 얼만큼 들어가냐, 그걸로 뭐, 제 떼는 건데, 또는 이게 성차별적인 내용이어서, 페미니스트들은 찬성하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아내를 뗄 때, 엄지 굵기 이상으로 때리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주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A good rule of sum, 좋은, 훌륭한, 검침 프리드 유 씨들링. 묘목. 작은 거, 링이 붙으면 작은 거죠. 씨들링. 묘목 같은 거를 심는 거. Around the end of the May. 5월 말경에는. 이런 거죠. Going by a rule of sum. 대략의 법칙으로. Going by. 저번에 뭐, Go by the book도 있죠. Go by the book. 교과서, 원칙대로 가다. 이런 거죠. We stopped for a gas. 기름 사기 위해서 멈치는 거예요. Every two hundred miles. 200 마일마다. When we are traveling. 여행할 때. Attempting to sum and ride. 여기서, Be a sum에서 sum을 찾아서 넣으면 돼요. 본문 두 번째 문장은, He caught his sum.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So, By the rule of sum. 경험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탭스 문제를 하나 갖다 놨는데, 탭스가 사용 용도나 빈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그리 꼼꼼하게 체크는 하진 않고, 대략 많이 쓰는 표현을 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탭스 문제는, 이렇게 편의 문제하고 달라서, 시간을 많이 주질 않아요. I think Mary's hitchhiking is dangerous. Mary's hitchhiking은 힘들다던데, I know. She has a heavy love. 어, C번이 답이에요. Summing now, Summing rise. 그냥 쓰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음, 그래서, Summing ride. 이 표현을 아느냐를 물어본 거야. 아주 드물게, Lip the ride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사실 복수용으로, heavy love, 음, 음, A번, lifting rise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닌데, 거의 안 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물게, lift a ride는 쓰기도 해요. 그러나, lift sum, lift sums는 잘 안 써요. sum rise를 쓰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태호 조작할 땐, give sum은 a lift, 이렇게 쓰고, hitchhike도 있지 있고요. 뭐, make a heavy love of engine, 뭐뭐하는 습관이 있다죠. 음, 여기 관련된 표현으로, be, 또는, come, go, along, for a ride. 이거는 뭐, 얻어 타고 간 거예요. 소극적으로 가담한 거죠. 아, 저는 그냥 한 개 타고 온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take on for a ride는, 뜻이 몇 가지 되는데, 속이다, 이용하다가도 되고, 바가지 씌우다, 태워가서 죽이다가도 돼요. 슬랭으로는. I can't believe I let the guy. 그 자식이 take me for a ride. 그렇게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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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여서 태워가는 거죠. 원래. 그래서 나를, 속이리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what should I do about the win is both, 보스. 목격자가 어떻게 할까요? take him away. 멀리 데리고 가는 거죠. 원웨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태워서 가. 태워서 치워버려. 태워가서 죽여. 슬랭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슬랭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요. 다만 탭스는, 시간을 많이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이런 거 보면 그냥, 뭐 몇 초 걸리면 안 돼요. 첫 곡 바로 답이 C번. 그냥 써밍, 그냥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탭스가 뭐 한국에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미국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이게 죽어도 리프팅이 안 된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이럴 땐 더밍을 쓴다. 라는 표현으로 그냥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탭스 시험의 전형적인 패턴인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